불기절 라스트 여깄네 간다 수류탄 어딨냐? 아! 존댕견자 누워? 저기요 존댕견자님 저기요 아! 안 돼! 안 돼! 아! 나 안 돼! 난 안 돼! 에이킬 너프로 인해서 생각보다 그로자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죠 이거는? 이거 뭐죠? 더블 배럴이랑 움푸랑 합쳐져 있는 총 인데요? 굉장히 강력할 거 같은 총이네요 더블 배럴이랑 움푸랑 합쳐져 있는 총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배율까지 날 수 있죠? 더블 배럴 움푸 좋습니다 아우 각 좋아요 포즈 좋아요 더블 배럴 움푸 4배율 다시야 다로 뛰어보자 팔자 저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뭐야 하하 받치는 소리 들어봐 개웃기지 않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펀드 함 해보자 함 피해봐라 으응? 하하하하 펀드 소리 잘 진가 봐 널 Powers 털드 팅 주인가 아드 아이씨! 나이스! 갓쟁이 갓쟁이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갓쟁이 아, 갈증이구나. 수고하네. 죽었어. 아까 죽었던 곳으로 간다. 내 이 녀석. 으악! 으흥! 으하하하! 진짜 불타면... 불타면... 한 두대만 좀 터진... 어, 내가 빨리 지금 못 타게 한다. 불타라고. 신스킹. 다리에 있냐? 오오오오- build still 누가 고스트라이던 해? 간대, 그만둬 думаю...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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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ㅏ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아아아아 불 탄 오토바이 진짜 저기요 아아하하하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왜 왜 포장된 도로를 안 가지고 왜 거기로 가는 거에요 어 요즘에 우지하고 터미건트 어 이거 에미사 뭐고고고고고고 저기 옥상에도 있었어요 후전적인거 봐 나 먹을거 많다 버텨보자 상대는 눈쟁이다 나 먹을거 많다 상대는 눈쟁이라고 누군가 있는지 못하여 좀 가 눈쟁인데 가요 그냥 가라고요 같이 와갈거야 가요 가라구요 나 먹을거 많음 가세요 나도 많음 가지마세요 니네 파티 기다리다 다 죽을수도 있음 빨리가세요 저희 파티 다 죽였어요 그럼 쟤들 누구임 애미사 쟤들 누구임 저도 몰라요 무서워죽겠네 아까 차한테 처음맞아갖고 깜짝 놀랐네 나 오게 만들어야지 여기와 여기 저기있다고 지지않는다 지지않는다 아직도 없는다 아직도 없는다 아직도 없는다 지금 나가면 갈수있음 빨리가세요 변태는 변태 저도 너무 포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늦지않았어 제않는다 제않는다 몇초 뒤에다 님이 가면서 총을 쏴보셈 내 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그 총소리 듣고 좀 멀다 싶으면 나가면 님이 여기 계속 보고있으면 되잖아요 뒤보다 죽을수도 있으니까 안될거 같아요 그냥 나가요 1분 20초밖에 안나오면 이 다음 자기장 멈추면 우리 둘 다 못가요 빨리해 빨리해 가라고요 제발 나갔다 도망갔다 옆문으로 나갔다 네 하단 듯 하단 아 프레임 공격이다 잘가요 우윽 아핰 아니야 나 갈 수있어 이거 이겼는네 졌어 아 이겼는데 졌어 이것 흔쌍장 하나나봐 거리는 안돼 육백미터야 저거! 이 다음에 혼자 나는 사람을 저기! 저기 차가 있어! 저기! 저기! 어떻게 이거보다 재밌는 장면 뽑아? 저기! 난 승리하다가 죽을거야 나는. 아니야 저거 타면 갈 수 있어! 저거 타면 갈 수 저거 타면 갈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내 맘에 피워지다! 우리 논쟁이 분실!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